안녕하십니까? 저는 비카스머걸입니다. 이번엔 전의 부모님이 싹으로 돌아가시고 저희 삼남매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. 생활은 어렵지만 할아버지 할머니의 도움으로 전문대학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.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엔세가 많으셔서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. 가족은 제 책임입니다.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. 한국에 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괜히 모시고 부모님 대신 노동생 공무식해야 합니다.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